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오늘도 퇴근했다! 아휴 오늘도 힘들었어 아휴 집이야 빨리 가야겠다! 애들하고 이제 여보가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아휴 어 힘들어라 빨리 집에 가야겠네 응? 뭐야 언제 여기에 PC방이 생겼지?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참 게임 많이 했었는데 아휴 PC방도 이거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딱! 딱! 한 시간만 하고 갈까요? 괜찮겠지 뭐 어휴 사람이 엄청 많네 아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저 그 여기 PC방 오랜만에 와서 그러는데 PC방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한 시간에 천 원입니다 천 원밖에 안 해? 어 저 그러면은 어 한 시간만 하고 할게요 네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이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네 어 이분은 강화하러 가고 있구만 이 사람은 죽일라 그러네 게임 안에서 어 아휴 엄청 시끄럽네 아 나는 오늘 무슨 게임을 해봐야 될까? 뭐 치료찾기 할까? 아휴 오랜만에 게임하는구나 아 이거 또 설레이는구만 어 요즘에 이 게임이 핫하다던데 어 오버워치? 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구만 좋았어 한번 해보자 아 야 죽여 야 아 왜 거기서 궁을 써 야 안 돼 하하하하하하 아 아 나 저 저놈은 왜 한조루 고르는거야 아까부터 아우 쏘지도 못하는게 저거 아우 빡칠 죽겠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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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비벼 아 비벼 비벼 야 비벼 비벼야 돼 야 안 돼 뭐 아이고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얘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젓네 아아 아 근데 그날저날 지금 몇시야? 아유 어휴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어휴 3시간이나 흘렀단 말이야 3시간이나 어휴 큰일났네 이거 어휴 어휴 아 여기 계산이요 어휴 어휴 애들이 걱정하겠네 빨리 가야겠네 집에 아휴 아휴 3시간이나 할 줄 몰랐어 내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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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한테 뭐라고 말해야지 너무 늦었는데 이거 아휴 시방에 오랜만에 맞아버려가지고 아휴 오버워치는 왜케 재밌는거야 아휴 아휴 바둑아 아빠 왔다 아휴 바둑 잘 있었니 아휴 아휴 아 음 콜록콜록콜록 음 어휴 여보 왜 이제 왔어 아 아 아 있잖아 그 부장님이 또 뿔이 나가지고 또 날 야근 시켰지 뭐야 아휴 오늘 죽을 뻔했어 아휴 아휴 고생했네 고생했어 어 그니까 말이야 아휴 힘들어 죽겠어 어휴 그나저나 근데 애들은 어디갔어 애들 자 벌써 아 아니 애들 지금 몇시간째 지금 윗방에서 지금 자기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잖아 게임한다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애들이 그래 웬일로도 게임하고 있어 아휴 올라가보자고 조신두 애들어 이건 이거는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해! 그거 하네! 아니 봄쎄라 안되지! 아.. 아버지! 오빠 때문에 겉다리지 뭐하는거야! 아.. 쟤네가.. 쟤네가.. 봄쎄라 거기서 비벼서야지! 아이.. 겉절이 먹히면 어떡하지! 안해! 안해! 알아서! 안해! 아.. 봄쎄야 봄쎄야! 어이 뭐야! 여보 왜? 컴퓨터를 왜 뺏어? 어이.. 허그완는 이렇게 게임하면 돼! 안돼! 아아악! 아.. 아.. 정지야! 아 그거 경쟁전이었는데! 맞아! 경쟁전.. 아 애들아! 페페 페페! 게임은 페페숭숭숭 붙었는데! 근데 애들아! 아빠가 알기로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15세 게임인데 니네는 못할텐데 하면 안되겠다 그치? 우리 둘이.. 우리 둘이 합하면 15세 돼! 아 안돼! 그래도 안돼! 엠! 근데.. 여보 애들이 몇시간 게임했는데 오늘? 오늘 얘네들이 아.. 아.. 유치원 끝나자마자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네다섯시간은 한거 같은데? 아.. 그렇게 오래 했단 말이야? 응.. 아니야.. 엄마.. 10분 정도밖에 안한거 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네다섯시간은 했어! 엄마.. 사실.. 엄마.. 사실.. 아.. 맞아맞아.. 같은.. 어? 이제부터 컴퓨터 정지 알았지? 어? 엄마를 이해.. 뭐옹? 아.. 아들아!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 전니 그리고 오버워치 15세 그래! 엄마는 말이야! 어? PC방 가는 사람들이랑 어? 하루종일 게임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가 어? 왜? 엄마랑 아빠랑 둘 다 게임을 싫어하는데 너희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좋아하는거야? 아.. 어.. 어.. 애들아.. 그래 맞아 맞아 애들아.. 그.. PC방 하고 그.. 그.. 게임하는게 제일 이해가 안가 으음.. 아유.. 그래요.. 아들아.. 일단 게임하지마! 어? 나중에 커서.. 어.. 그래.. 게임하면 안돼 뭐.. 나중에 커서 프로게이머될거야 그럴꺼 아니면 하지마! 여보 애들 컴퓨터 뺏고 어.. 잘했어 잘했어 어.. 아.. 여보 일단 먼저 들어가봐 알았어요 그래 봄수야 너 그래 오버워치 그래 몇 점이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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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점인데 음.. 요루는? 요루는.. 오빠랑 같은 계정 써요 근데 컴퓨터는 어디서 난거니 너는? 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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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에에에에에에 숨겨 숨겨 그.. 요루.. 요루루가 또 주머니에 컴퓨터가 하나 더 있던데 뺏어야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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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루야.. 뱉어 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강범터가 이렇게나 많아? 어휴 어휴 뭐 부자니? 누가 이렇게 사줬어 아빠가 사준건 알겠다고 어휴 아 가.. 압수야 아..애들아 애들아 엄마가 게임하는거 싫어하니까 집에서 게임 하지만 알았어 알았지? 네 아.. 아빠도 게임을 싫어해요 그니까 게임하지마 알았어? 아빠! 응 진짜 게임 싫어해요? 그럼 아빠는 옛날에 어렸을때 공부밖에 몰랐어 공부밖에 얘들아 그니까 이 마인크래프트 듣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 않니? 이것도 게임이야 네!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안돼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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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들아 어쨌든 오늘 게임 오래 했으니까 빨리 차 알았지? 네 잘자 코 냈내 엄마 게임 싫어하니까 게임은 조금만 하자 응 여보 빨리 자자고 좀 늦었네 안된다니까 진짜 아휴 무슨 소리야? 벌써 출근 시간이 됐네 아휴 빨리 나가야겠다 아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아하여워 컴퓨터 컴퓨터 30분만 하게 해주세요 응응응응 봄쇠야 기대 기대 안돼 절대 안돼 아아 그럼 10분만 5분만 1분만 너네 컴퓨터 너네 컴퓨터 주면 뭐할건데 뭐할건데 우리 쿨이 당연히 막 공부하고 인터넷 강의보고 아 여보여보 애들한테 컴퓨터 주면 안될거같애 오버워치가 15세 게임이야 그래그래 얘네들이 공부를 할리가 없잖아 그치그치 아 여보 어쨌든 나 오늘 좀 늦었으니까 빨리 출근해야겠다 아 갔다올게 무슨 갔다와야 응응 갔다와 아 아 컴퓨터 아아 아 아 아 앗 응응 난 컴퓨터가 하고 싶어 경쟁전 어떻게 됬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어차피 우리 탈주야 아 호 Ensurs 자 엇 어 엄마좀 이쁘니 아니이캐 얼굴이 달라져야 이쁘지 뭐 그렇다고 이쁘나 아냐 Alpha 핸드 большое 어뤵 호 으헤 Ο tah 안 되겠다. 너희들 컴퓨터 평생 압수해 알겠어? 어이 어머님 아름다우십니다. 엄마는 옆집 아줌마랑 저녁 식사하고 올테니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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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눈이 핫! 아잇! 너무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아잇 눈부셔라. 아잇! 그래. 엄마는 옆집 아줌마랑 식사하고 올테니까 집에 어? 문 꼭 안구고 어? 엄마 없다고 컴퓨터 몰라야지 말고 엄마가 어차피 전원 다 빼놨어 알겠어? 네. 집 잘 보고 있어 엄마 갔다올게. 네. 빨리 가. 그 때 나줌마. 가줌마! 요로야. 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순 없지. 우리 한번 이 집 안에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컴퓨터를 한번 찾아보자. 컴퓨터를 찾아보자. 니가 2층 찾아. 나 1층 찾을게. 나 1층 찾을게. 내가 2층 찾을게. 나 1층 찾을게. 니가 2층 찾아갔어 빨리. 나 1층 똑바로 찾아야 돼. 막 놀고 가면 안된다? 어어. 아이 바다가 어디 있을텐데. 냉장고 안에 있나? 아이 없잖아. 컴퓨터 시원하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때 안에 있나? 컴퓨터야! 뭐 없는 거 같은데. 어게 있나? 아! 자 안 보여! 아! 없네! 어디가 있는 곳 질 겁니다? 어! 어디가 있는 곳 질 겁니다? 컴퓨터짱 혹시 이해 안 해! 컴퓨터짱! 아이, 없잖아. 여기다 숨겼나? 여기는 없고... 여기 있나? 여기도 없고... 오빠 침대 밑에도 없고... 이게 뭐지? 어, 뭐야 뭐야. 요리야 뭐 찾았어?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돈 아니야? 공이 3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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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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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어? 우리 그럼 그 돈이 있으면 우리 엄마 몰래 나가가지고 우리 PC방 갈까? PC방? PC방이 뭐하는 데인데? PC방... 돈 조금 내고 컴퓨터 좀 할 수 있는데... 그래! 가자! 컴퓨터 하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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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도 퇴근이구만! 아유, 즐거워라! 아, 근데 오늘 회사가 좀 빨리 끝났네? 그 PC방 가서 딱! 오늘은 진짜 딱 한 시간만 하고 집에 가면 모르겠지? 헤헤! 좋았어! 한 시간만 하고 가야겠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구만! 오늘도 오버워치나 해야겠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좋았어! 다다다다다! 좋았어, 좋았어! 야야야야야!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으아아아아! 유석룡, 겐워치! 뒤에 겐지! 뒤에 겐지! 아아아아아! 죽었어!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초딩, 초등학생들 목소리 같은데 누가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아나, 아나, 아나 아픈다! 아나, 아나 컷! 아나 컷! 루슈 컷! 루슈, 루슈! 아이, 시끄러워 죽겠네! 아이, 앞에 초등학생들! 아이, 앞에 초등학생들! 조용히 좀 게임하자, 어? 게임 좀 하자, 얘들아! 아이, 아저씨는 뭐야! 저희가 돈 내고 게임하는데 왜 뭐라 그래요?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아, 아, 알겠어! 내, 저희 초등학생들이 더 размер 없으니까 웃음imosimosimosimosimosimosimos 야, 집에 먹어씌 BI másiche,같이 además 내몸기, 뒤로 굳음 grupos 뭐랬냐? 띠띠띠 띠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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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에이 저기 경찰서죠? 네 경찰서입니다 비용이 계시죠 여기 인형 PC방인데 초등학생들이 15세 이용가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오버워츠라고 네 빨리 잡아가주세요 시끄러졌어요 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네 비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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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물! 화물! 화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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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마! 그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온다 트레이서! 트레이서! 네! 저기 오는구만! 아저씨 아저씨! 어 네네네 네 에이 잘됐구만 에. 저어기! 저기 뒷자리에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게임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잡아가주세요 떨어지지마! 아 네 알겠습니다 시키시겠어 제가 시원이야! 추가시원이야! 추가시원 버프 고고고고고고고! 야싱들! 따를! 뭐에요?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나왔구요 일단 신고가 접수되서 같이 경찰서에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경찰서 같이 가셔야겠어요 요루야 범수야 왜 니네 여기있니? 어? 뭐야? 아빠 왜 여기있어요? 아빠도 PC방에 자꾸 왔었는데 우리도인데 얘들아 니네 오버워치 했니? 응 그 15세 이용한 게임이라서 경찰 온다니까 내가 몇번 바라니 아니 우리 둘이 합치면 15세야 둘이 합치면 아야야 어디가 혹시 부모님 되시는 분이에요? 아 아 아 네 네 그 부모님인데 제가 신고한거거든요 아 근데 이미 신고가 접수가 되서 부모님도 같이 경찰서에 가주셔야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빠 뭐야 요루야 아빠가 우리 신고했어 아 형사주씨 저렇게 철장한테 가둬두면 다신 오버워치 안하겠죠 애들이 그쵸? 네 네 당연하죠 애들이 겁을 많이 먹었을거에요 아 에이 그렇죠 애들아 애들아 요루야 창살이 지금 우리를 막고 있지만 우리 오버워치에 대한 마음까지 막을 순 없단다 여기만 나가면 우리 다시 오버워치를 하자 요루야 어 형사주씨 아직 애들이 걱정 애들이 아직 그걸 안한거 같은데 반성을 안한거 같은데 아 반성하고 내보내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애들아 빨리 반성해 여보 무슨일이야 아 아 아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어 여보 어 엄마다 아 형사님이 전화해줘가지고 알고 왔지 지금 어 PC방에서 셋이서 게임을 하다가 여보가 애들을 신고하고 애들이랑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왔다는게 사실이야? 아 그니까 나는 여보 나 나는 PC방을 자주 안 가는 편이잖아 근데 오랜만에 게임이 땡기더라고 여보 그 초등학생 애들이 아파트 시끄럽게 하길래 신고를 했더니 우리 애들이었네 아빠 잘못이야 맞아 여보 일단 어 어 일단 그 경찰 아저씨가 그 반성하면 내보내고 집에 가네 어 어 어 반성합니다 야 빨리 나와 반성합니다 고맙지 다신 게임 안할거지 얘들아 여보 네 어 나는 뭐 게임 안하지 여로야 여보 어어 진짜 게임 안할거지? 어어 그럼 유승용 기모찌 해버리는 수가 있어 여보 어 어 그 놈의 오버워치여 애들이 문제야 애들이 어 일곱살 어 아홉살짜리가 오버워치 하는게 말이 돼 여보 애들을 겁내켜야 돼 어 나는 어른이잖아 범차 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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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써 여기 딱딱 써 어 어 어 엄마 컴퓨터 하지 말랬어 어 야 너 근데 PC만 어떻게 갔어 어 어 그러게 말이야 애들 PC만 어떻게 갔지 돈도 없을텐데 도망쳐 여로야 야 애들이 아무래도 우리 집안에 있는 돈을 돈은 손에 손인거 같애 여로 어디갈라고 얘가 어디갈라고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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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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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